안녕하세요. 스마트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중현입니다. 먼저 선배, 후배, 교직원, 교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피, 땀, 눈물로 이뤄낸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사학인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이자 통합원년이기도 한 2020년을 맞이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1993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입학하여 선배님들과 함께 비리재단 반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해왔던 추억이 있습니다. 이러한 작은 열정들이 모여 지금의 상지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지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기부 릴레이 행사에도 아낌없는 후원 부탁들이 오며 나아가 대한민국 우수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더불어 모바일 핀테크 전문기업인 저희 회사는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